자 딸들 해볼게요. 딸들 플레이! 뭐 좀 이상하다 제목이 딸들 플레이! 베이커 농장에 닥친 폭풍 3년 전에 베이커 가족은 다른 가족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창가를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를 듣고 있었죠. 그게 평화롭고 조용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속보입니다. 이번 주 허리께 내로 인한 기록적인 강호는 폭풍우가 유동함에 따라 오늘 아침 소강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만해에서는 실종선이 있다는 보고에 따라 선언을 고조하기 위해 해안을 전라라를 곧 수색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난 며칠간의 기록적인 강호 수색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교구의 많은 주민들이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홍수를 겪고 있습니다. 레이더를 보면 폭풍우는 겁나게 지금 폭풍우가 여러분들을 퇴피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폭풍이 지리네. 이곳에서 온다. 이곳에서 온다. 그곳에서 온다. 그곳에서 온다. 그들이 못했어. 그들이 못했어. 마뀨아. 열어둘라. 열어둘라. 난 이리 와. 여기 몇일까지 괜찮을 것 같지만, 우리 집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 같고 소이, 가게 좀 신고한 옷을 구입해, 알겠지? 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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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린이의 여인과 신고한 옷을 구입해, 루카스의 집에서 놓을 수 있잖아 아, 이리 와, 어디에 있는 곳에 놓을 수 있잖아? 아, 루카스, 그냥 비쥬얼. 그 집에서 잘 구입해, 루카스. 루카스, 밥을 구입해 넌, 큰 비가 됐어, 그렇구나? 하하, 루카스에 놓고, 루카스에 놓을 수 있잖아 루카스야, 죄송합니다. 루카스? 루카스가 담아있어, 사랑해. 면도크림, 내가 지금 좋겠지? 잭이의 아빠가 잭이죠. 이블린, 이블린, 이블린 맞아. 소위,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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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야. 뭐야, 이거? 육개장도 아니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한데요? 이 엄마는 원래부터 요리를 못했던 걸로. 진정한 옷을 갖다줄래. 떡볶이. 띄그에 닿아줘. 이 언니는 그녀는 그녀의 옷을 갖다주래. 알았어, 기다려봐. 엄마 엉덩이가 길막하고 있잖아요. 조 베이커 4학년 아 조가 4학년 때 그렸던 아 만들었던 가족의 모습 잭 손님을 트레일러 한 침대에 배정했어 옛날 침실 쓰라고 말했는데 손님이 트레일러를 고집하길래 마가리타 트레일러 한 침실에 뭐가 있었지 어 무섭다 다 침심한데 한번 싹 둘러볼까요 아잇 못나갔어 뭐 평범하네요 아직까지 모든 게 다 평범합니다 공포라디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끗한 옷이나 갖다 줘야 되나 여긴 아재가 올라가고 싶지 않다 네 사랑의 드라이브 현장이었죠 아까 거기가 할 일 위층 창문 고치기 아파 내 못질하기 나중에 유리창 회사에 전화하기 루카스의 생일 선물 전동 공구로 할까 조에게 의견 물어보기 아빠가 쓴 건가 보네요 이건 아빠의 작업실이었나 보죠 가라잎을 옷 가라잎을 옷을 획득했구요 비오는 뭐 잠겨있다 난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난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나 아까 거기 지하 한번 가볼 수 있나 공포라디오는 오늘이 원래 하는 날이 아닙니다 조이 그 옷을 갖다 주는 순간 이 집은 끝장이라고 내가 진짜 그래서 지금 시간 끌고 있는 거라고요 뭐 없나 뭐 없네요 다 둘러본 것 같은데 저기나 한번 다시 가보고 마지막으로 요기를 지금 못 들어가나 됐다 오 락픽 아 놀래라 진짜 왜 이래 여러모로 피곤하네 루카스의 방에 루카스의 방에 루카스의 방에 올라갈게 이제 올라갈게 이제 후우 아 나 이거 깜짝이야 아 나 이것도 이것도 애벌레인 줄 알았어 와 근데 깜짝이야 이제 애벌레보고 놀란 가슴 그냥 견과를 보고 놀라네요 와 뭐 주지마요 열어 오 작은 부품 뭐야 뭘까 저 작은 부품은 오 락핑 먹고 오길 잘했다 뭔진 모르겠지만 예 아직 베이커가족이 멀쩡할 지금 모습입니다 오우 무서워 꽃 주기 싫어 오우 무서워 왠토버 없나 열어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오, 못이 헐거워보인다 어,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오, 어딨는 거야 얘는 오, 아이템 없나요? 아이템 아이템도 없는데 왜 문을 열라는 거야? 아무도 설거지를 하지 않는 이군 그닥 정상일 때도 뭐 정상일 때도 집이 상태가 온전하지는 않네요 그죠? 여기에 뭔가를 걸 수 있다 어, 뭔가 이게 다 복선인 것 같은데 뭔가 여기다 설치하고 뭐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얘를 어디 갔어? 응 얘를 일단 어떻게 떼야 되는데 그죠? 얘를 떼서 여기다 걸어야 되나 보다 그죠? 문 닫고 여기다 탁 걸어야 돼 나무를 후 어허 오, 자동 자동진행이 됐어 살았는 옷들은 제가 사부가와 봐야해 여전히 살해봤는데 네, 아빠 뭐지? 오오오오 뭐야? 어 뭐야? 아버지? 파워드가 없나? 어떻게 된거야? 재금 부품 오케이 어? 오오오오 오 좋아 아니요 지금 아까 방금 히히히히 하는 애가 이블린이죠 지금 얘가 조고 조조조 그 지금 숏, 숏컷 여자애가 지금 플레이하는거죠 어 뭐야 비밀번호 어떻게 알어? 내 노트북에서 그 더러운 손 떼려고 했지 아 내 해킹 실력이 질투나서 그러는거지 휴대폰과 컴퓨터에 똑같은 나무를 쓰면 이렇게 되는거야 곰뱅아 휴대폰 내 휴대폰 휴대폰을 찾아야돼 예 그 여자애가 이블린 본편에서 나왔던 악의 축이죠 악마의 악마의 모든 그 원흉 원인 가족에 집착하는 어린애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다 늙어빠진 할망구였던 아아 아까 루카스 폰 그래? 지금 가면 못보나? 루카스 어 가면 폰은 있겠지 설마 그 작은 여자가 어디 갔지? 그 여자애가 어디 갔지? 어 무서워 그 뭐야? 어? 몰라 뭔지 알게 뭐야 오 루카스 루카스? 뭐지? 뭐지? 괜찮으세요? 헉? 뭔 소리야 루카스 폰 어딨어 폰 야 폰 내나 이놈아 루카스 폰이 없는데 아 아 이거는 안 봤으면은 끝인가 안 본 걸로? 안 봤으면 안 본 걸로 끝인가 보다 없는데요 폰이 몇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봐야죠 아무것도 없고 아 큰일났네 그냥 진행해 봐야죠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아 엔딩이 두 개에요 더 이상은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 주십쇼 이미 이미 보신 분들은 근데 왜 또 보시는 거야 이미 아시는 분들은 얘가 잘하나 나나 그거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보시는 건가 끈 어 이거 못 가져가나? 이걸로 묶을 수 있나본데 아까 거기 이거 못 가져가? DLC요? 글쎄요 이것도 지금 인재막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다음 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 나올 때 되면 나오겠지 뭐 내가 하긴 무섭고 남이 하는 거 보는 게 꿀잼이라서 본다고요? 아니 근데 이미 보셨잖아 이미 다 아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도 그냥 재밌어요? 또 봐도 재밌어요? 이것도 아까 밝았을 때 가져갈 수 있었나? 다 망했네 에휴 다 망했네 엄마 아빠는 어디 가신 거예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는 어디 가 저는 모르는 게임인데 잼 나요 재밌으면 다행이죠 여기 문 열고 사료기 청사 엄청 재밌게 봤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치프님 감사합니다 응? 뭔 소리가 들렸다고? 뭔 소리 뭔 소리 어디로 가야 돼 아 비 오는 소리 진짜 리얼하다 그죠? 어디로 가야 돼 어 끔찍이야 뭔 소리야 어디서 나는 소리야 야 어서오세요 시원한 느낌은 들죠 비 오는 소리 들으면 뭔가 우는 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옆에 고마워 우우우웅 우우우웅 여기에 여기에 아빠 작업실이잖아 다시 올라가야 되나... 다시 올라가야 되나...? 다 둘러본 것 같은데 엄마 어? 뭐야? 엄마 엄마 너야? 쪼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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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작은 여자들이 다 봐 엄마 사랑해 사랑해 뭐지? 가라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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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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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안겨서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빨리 좀 뛰어 지금 상황이 급박한데 지금 왜 이렇게 얘는 아빠 아빠는 아직 당하기 전인가 봐 엄마 뭐지 뭐지 엄마 나 본편 보다 더 지리는 것 같아 지금 와 아빠 아버지 EPA провод 이리와! 안! 안! 걱정하지 마! 너의 감성하는 것과는 여전히 말하면 도마랄 수 있는 것과 누군가와는 다른 사람과 그의 남자를 만났을 수 있는 것과 아빠도 당했나 봐 그는 내가 이해를 원한다고 아빠도 당했나 봐 그는 뭘 보여줄게 그는 왜 이 말을 다 보여줄게 아버지! 그는 그들이 당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 우리 그것도 못 할거야? 너 왜 말해? 너의 아들아! 이빨! 내가 랩을 받았을 때, 내가 랩을 받을 때! 내가 랩을 받았을 때, 너는 듣지 못해! 아빠! 끊어! 제발! 너가 기다리고 있어 아버지, 끊어! 너 왜 그러지? 너 뭐해, 형님? 너 새로운 딸이랑 같이 놀아야겠어? 어? 벨디야? 왜 벨디야? 뭐했다고 벨디야? 밭자루사영의 문을 닫힌 상태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글쎄, 고정할 수 있지. 왜 Australians 일어나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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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도망가야되고, 아, 도망가야되는구나. 도망갔어야 되는구나. 어, 아버지! 너가 들어있어! 바로れない! 만들어오어! 오오오! 쟤이 이리와, 쟈이 디디, 끊어! 왜 이렇게 하는거야? 너 뭐지? 두 손은 왜 놀지?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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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놀지? 내가, 내가 말해봐. 내가 말해봐. 너는 들리지 않았어. 아빠! 너는 왜 놀지? 왜 내 방에 빠져들어? 내가 말해, 내가 말해, 내가 말해. 떠나! 저길로 올라가야되지 자 그럼 저기있어 포크로 뭐 할수있는거 없어? 포크로 할수있는거 없어 앗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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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거 아아 앗 아아 아아 그리저들 너 뭐해 넌 뭐해 아아 누나 너의 새로운 디디와 같이 놀아야 해! 자, 이 디디와 함께 놀아야 해! 내가 이 디디와 함께 놀아야 해! 내가 이 디디와 같이 놀아야 해! 나 지금 이 디디와 함께 놀아야 해! 너가 내 디디와 함께 놀아야 해! 너가 내 디디와 함께 놀아야 해! 꺄아! 나 어디 가야 해! 꺄아! 문을 열어! 꺄아! 너 계속 놀아야 해! 던지! 끄아! 안아! 아님! 저... 저거... 뭐지, 뭐지? 너의 디디와 함께 놀아야 해! 어... 저의 디디와 함께 놀아야 해! 아버지... 오오오 빨빨빨빨빨 빨빨빨빨빨 오이 뭐야 오 루카스 아 근데 왜 다시 들어가 들어가기 싫은데 왜 왜 다시 들어가 아 아이 진짜 아 아 답정로야 오 여기구나 오 여기구나 쇼위 어이 오 omega 여기도 오alah 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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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봐 벌레 오오오오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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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못가나? 소윙! 너는 내가 울려야 해! 나 나 못가나! 허... 오! 저거 봐! 허... 허... 오... 투 다 밀어서 나가야 저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엄마가 계속 있으면 못 나가는데 어? 이걸로 뭐 할 수 있나? 아니, 엄마가 여기 자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들어가 봐야 되나? 뭐 없나? 뭐 없나? 자기 집이어도 뭐 열쇠가 없으면 못 여는 거죠 아, 뭐 없는데 어, 소리 봐 에벌린, 엄마가 이름을 지키고 싶어 엄마가 이름을 지키고 싶어 엄마가 어딨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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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으이 아, 지금 적사inct role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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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schedul 아, 어? 을 Eink nucle 너가 더 빠른다, 소검아! 소위, 나 더 빠른다 너가 더 빠른다, 소검아! 내가 더 얻을게 너가 더 얻을게 내가 더 얻을게 엄마야! 쌀! 손 좀 줘! 쌀! 여기가 더워! 쌀! 아빠! 왜 이렇게 하는거야? 뭐지? 왜 이렇게 해? 그 큰 문으로 나갔어야 됐어 큰 문으로 큰 문으로 나갔어야 되나봐 여기가 더워 이리와, 여기가 더워 앨벌린이 나한테 큰 문으로 나갔어야 돼 이 문으로 나갔어야 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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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이리와 잠금 해제 잠금 해제 잠금 해제 죄송합니다 악, 악, 악 악, 악 잠시! 그로우 그로우 우리 가족한테 절서 엄마가 무슨 일이야? 여기! 제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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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어디 열쇠야? 자동차 열쇠야? 자동차 열쇠인가 보다 엄마가 걱정하지 마 제가 도와줘 잠금 해제하는 순간 스토리가 진행되는구나 잘했다 잘했다 우리 서비 잘했다 어이 깜짝이야 어이! 어떡하라고 어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 어어어어 어어 아유 앉아 어어어 우리 서비 잘한다 우리 서비 잘한다 하하핳 굳어라, 너 진짜 없잖아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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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은 막 왔다갔다 하는 하나인거 같애 정신이 아버지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깨진 유리병 어 좋아 깨진 유리병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야 왜왜 딴 들어가 딴 데로 가 유리병 못 들어요 지금 못 드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 들 수 있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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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편보다 더 지리네 지금 뭘 걸리면 죽으니까 뭘 할 수가 없어 갔나? 좋다 오 오 오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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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끌고 가냐? 오, 끝인가? 와... 이는 조의 투쟁이 마무리되는 한 가지 방식일 뿐입니다. 가끔은 아주 사소하고 종잡을 수 없는 차이로 모든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아, 그걸 해야 되는구나. 아, 그니까 이미 이건 배드 엔딩이네. 아까 그랬잖아요. 루카스 핸드폰 봤어야 된다고. 그거 봐야겠네. 이건 배드 엔딩이네. 엔딩은 엔딩인데 배드 엔딩. 안 되나, 억울해서. 억울해서 또 해야겠어. 루카스 폰을 봤어야 되네. 와... 지린다, 진짜로. 분편보다 더 잘 만들었다. 여름아님 119개 선물 감사합니다. 오늘의 속보는 여름아님께서 별풍선 119개를 쐈다는 속보입니다. 내 마음에 불을 지핀 나쁜 당신. 아이고, 여름아님께서 119개를 쏘시니까 그냥 불이 이글이글, 화글화글, 이글화글, 화글, 화글, 화르르르르. 핫 뜨거, 핫 뜨거, 핫 뜨거, 핫 뜨거, 핫 뜨거 해가지고 폭우가 내려가지고 불을 끄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섬님 힘내세요, 하시면서 여름아님 119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어떤 뉴스가 어떤 뉴스가 있나요? 그들은 못 들었다고요. 게임 플레이와 리액션을 동시에 일석이조. 님도 보고 뻥뒀다고. 아, 그들은 정말 어린이네. 아, 그들은 어떻게 되요? 잠잠, 나쁜 사람이야. 내가 말해, 여기 몇일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는 도로에 가면 되어있어. 소위, 냉동실을 구입할 때, 알겠어요? 아, 그들은 어떤 그런 음료수일을 보니. 이 나쁜 녀석을 구입할 때, 이 나쁜 녀석을 구입할 때. 루카스의 부터에 담아야. 아, 그만. 그들은 어디에 앉아야 해? 아, 루카스, 너 그냥 들었어. 그 자리에 지내줘다. 항상 저 자리에 앉아볼 수 있잖아. 저 자리에 앉아볼 수 있잖아. 저 자리에 앉아볼 수 있잖아. 자식을 좀 더 넣어, 죄송합니다. 루카스? 일경일구 나는 밭지롱 일경일구 지렁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음 가져왔고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아 갑자기 회감 먹고싶지 에가 들어섰나 왜 갑자기 회감 먹고싶지 광어 회가 먹고싶으네 오케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포크 여기 있고 여기서 끝 묶어야되고 어? 잠깐만 아니지 아니지 어 나 그 집 방에 올라갔다 와야지 방에 올라갔다 와야 돼 아 놀래라 호호 이 방어 어디있지 이 방어 어디있었지 여긴가 사다리 어디있어 사다리 어? 그거 어디지? 사다리? 사다리방 어디 있었지? 1층이었나? 아닌데? 아, 1019 하고 와야 돼 요고고, 요고고 아, 옷방이었나? 아, 여기다 여기 옷방이었구나 아, 놀래라 좋아 좋아 1 0 1 9 오케이 예스 엿먹어 목록 저녁 때 전화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늙은이가 내 얼굴을 때렸다. 엿먹어 야단을 맞지 않고는 엄마의 요리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엿먹어 난 그저 조가 요가하고 있을 때 들렀을 뿐인데 나보고 변태라고 한다. 엿먹어 늙은이가 취해서 내 모든 물건을 베란다 빨간 상자 안으로 던지기 시작했다. 엿먹어 뭐야 이게 오, 네 오, 네 뭐지? 그래서 뭐? 그래서 뭐 그래서 뭐 끝이야? 그래서 뭐 그냥 엿먹는 거야? 어? 나 그냥 엿먹고 끝나는 거야? 뭐..뭐..뭐 아이템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걸 풀어놓으면 조가 뭐야 나중에 루카스가 뭐 도와주나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허 와 애 떨어질 뻔했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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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먹어 날짜? 날짜요? 1356? 1356? 1356? 날짜는 1356인데요? 근데 어디 입덧한다고요? 허허허 1356? 출싸모르기 뭘까? 빨간 상자를 찾아봐도 아 또 여기저기서 또 코칭합니다 또 아 이중암호구만 아 이중암호구만 그러면 뭐 어딨어 빨간 상자가 ㅇㄱㅅㄹㅅㄱㅅㄱㅅㄹㅅㄲ.. 멘에 눈! 멘에 눈! 멘에 눈! 빨간 상자 없는데? 루카스의 물건을 집어넣었다는 빨간 상자? 그게 어딨지? 베란다? 다시 봐야겠다 베란다로 던졌다고 했죠? 아 그럼 아까 거긴가? 그 우리 그 창문 밖으로 도망칠 때 거긴가? 베란다의 빨간 상자 안으로 던지기 시작했다 1356 그 아까 거긴가 보네 그죠? 우리 도망갈 때 나무 뜯고 도망갈 때 거긴가 본데? 1356 오케이 1356 좋아 시작하자 2354 이블린 연먹어 연먹어라 이제는 나아 하고 짜 하하! 자, 갑시다. 아버지? 파워가 없나? 라틴닛의 트랙이 있나요? 도로anten 도로 루카스 에이 요 루카스 루카스? 뭐지? 당신은 괜찮으세요? 다가 징 오吸 어무이 지네를 사랑하는 지네를 사랑하고 벌레를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엄마 너가? Zahoy? Look at her Look at her gift Look at all the pretty My little girl is giving me 엄마 I love you Kiss me lover You are not going to go to the ground Get to the ground Get to the ground Get to the ground Kiss me lover Kiss me lover Kiss하면 웃기겠다 아니 얘는 왜 갑자기 근데 위급한 상황에 이렇게 여유 만만할까 아 빨리 열어라 맞출 맞출 아들 맞출 맞출 Kiss me darling kiss me kiss me tonight Kiss me darling kiss me 시프트 눌렀죠 시프트 눌르나 안 눌르나 똑같아요 Kiss me watch me to do this I have to show her how to go for them 아! 이 모든 것을 모두 사랑을 보여줬어! 아버지! 너는 너무 놀랄까?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어? 너 왜 얘기하잖아? 너는 내 아들아! 아! 제가 뼈을 받았을 때, 저는 뼈을 받았을 때, 뼈을 받을 때, 내가 이것을 알게 해, 너는 끊지 마, 아버지! 너가가 들어갔어! 너는 내 방에 있어도 내가 말할 때, 내가 듣고 있어! OK... 됐고... 부끄부끄부끄- 뜨거. 뜨거 뜨거. 아, 어머머. 왜 , states, states ... OK... 후우...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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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상자 어딨어 상자 상자 어 저건가? 일단 뜯고요 돌리면 죽으세요 흐흐흐흐 들어갔고요 아 오케이 일로 들어갈 수 있구나 좋아 어 이거 뭐야 어어 아 이걸로 밖으로 나가면 되는구나 아 쫄려요 아 쫄려요 아 쫄려요구나 아니 그럼 도대체 일사머리고 뭐야 잠깐만 그러면 이거 개머리 다 찾아야 되나 아까 개머리가 몇 개 있었지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저거 개머리거든요 아 아 아 아 저거 개머리인데 하나만 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하나만 하면 되는 거 같아 저기로 나가야 되는구나 아 엄마의 키는 페이크였네 이만 일사머리곤 뭐야 사람 채우는가 한 것 자이래 흐흐흐 흨흫 흐흐흫 흑흐흫 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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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리면 자요 쇼윗! 너 내가 졸려야해 쇼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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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벌린, 엄마가 불러야 해 쇼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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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열어, 문 열어 그렇지! 우와, 이거 불이 비오는 와중에도 꺼지지 않는 만능 라이터 지금 바로 구입하세요 지금 주문하십시오 아무리 심한 보고 오도 절대로 꺼지지 않는 만능 라이터 당신의 앞날을 훤히 밝혀줄겁니다 그럼 성공인가요? 우후! 오옰! 오오오 베이커 가족에게 제 목숨을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부딪히 저에 대한 모든 걸 잊어 주세요. 아! 컨테이너에 있다는 게.. 오오우 전 그 배의 중요한 화물을 수송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여러분이 저나 그 화물과 엮이게 된다면 위험이 있을 겁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경찰이나 주당국에 연락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전혀 만나는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리고 절 구해준 보답으로 이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배 주변에서 10살가량의 소녀를 발견하면 절대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 애가 말을 걸면 가능한 한 빨리 도망치십시오 그 도중에 그 애가 화나지 않게 하시고요 몸이 불편한 것 같은 기분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 이미 최악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나쁜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혈청이죠 그걸 주입 증상을 멈 음 레스터 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렉아. 우와... 이렇게 조의 고득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조는 매일 이제 광기에 사로잡혀 버린 가족의 소나기를 피하며 미아가 편지에서 말했던 혈청을 찾았습니다. 밤이 되면 가족은 사료계 잔치를 벌이고 미블린의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기만 합니다. 결국 조는 혈청을 찾기 위한 최후의 희망인 에단을 만날 테지만 그날까지는 아직 벌었습니다. 이렇게 공포는 시작됩니다. 이하... 야... 대박... 대박 대박... 이야... 본편보다 더 재밌다, 진짜. 와... 그랬었던 Delight 아이들이 드디어 500여섯